영상편집 야 브이로그에 너무 약해 안녕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한테 가야지 엄마 안녕하세요 드로즈입니다 안녕 여기는 지금 우랑리에요 감기 걸려서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여기는 스카이 리조트라는 데에 왔어요 짠 편의점도 있습니다 여기 유튜버 효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면은 본격적으로 찍겠습니다 안녕 짠 좋다 휴 고소공포진 좋다 안녕하세요 도로시미입니다 안녕 짠 여기는 여기는 으랑리에요 유튜버 효비랑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비에요 짠 너 안보여 어둠의 자식인데 안녕하세요 현비에요 오늘 온 곳은 으랑리에요 바다 보러 가자마자 고고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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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녀풍이라고 선녀풍 문패 전문점 맞습니다 여기 왔어요 짠 짠 짠 되게 좋아하시네요 현비씨 정석상했어요 맞습니까 여기가 이쁘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여기 가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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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너무 많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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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호점이 재료가 소진되었다 그래서 2호점으로 왔어요 여기는 선녀풍 2호점입니다 짠당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즘 말이니 요즘 세대말이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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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자 마지막 하나, 둘, 셋, 짠! 오늘 월컷 이거예요. 얼굴이 쫀쫀하게 나오고, 손독에서 인가? 지금 후배랑 우울향이 왔어요. 1호점에서는 이렇게 파전만 포장을 해왔어요. 제 뒤에 있는 분은 파전 들고 따라오실 분인데 냄새가 진짜 좋아. 어? 뭐지? 내 얼굴 너무... 지금 포장하는 중... 이것도... 이것도 먹을 거예요. 이러고... 공주 화이팅! 오오오오오오! 안 해냈어 안 해냈어. 잘 나왔어. 진짜 잘 나왔어. 자... 이야... 아니야. 육수밖에 안 보이잖아요. 맛있어 보이진 않아. 그냥 빨간색. 여기다가 이거. 부름면. 여기는 신기하게 냉면면을 주시네요. 보통 소면 주시던데. 맛있을 것 같아. 그리고 거기서 사용해. 진짜 빈다 이거. 헤헤. 헤헤. 헤헤헤. 짠! 마지막이고요. 네. 저희가 지금 이렇게 먹다가 언니랑 놀다가 끝을 낼 건데 지금 좀 사랑꼴이 아닌 것 같아서 끊고. 네. 여기서 저희 이렇게 도도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더... 이렇게 하다가 가겠습니다. 더 놀고 먹을게요. 네. 인사해 주세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두 번씩? 쵸비. 뭐야? 좋아요와? 안녕. 안녕. 청양고추 투하. 고추 한 번 더 투하. 네. 네. 다. 다.